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극장에 가서 표를 구할 때 좌석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뒤에 있는 사이드, 뒤에 있는 면에 있는 자리로 나는 결정할게요. 뒤사이드로 결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저기 앉아야지 오늘은 하면서 결심하다, 결정하다. Decide, 같이 해보죠? Decide. 다시 한번 Decide, 뒤에 있는 사이드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자, 다음에 Foreign, 외국의 이런 뜻입니다. Foreign, 외국 사람들은 눈이 펄어차나요? 펄어 눈동자를 갖고 있는 외국의, 같이 해보죠? Foreign, 다시 한번 Foreign, 그래서 외국의. 자, 그리고 끝에 이 알이 붙으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 그래서 외국인이에요. Foreign, 같이 해보죠? Foreign, 다시 한번 Foreign, 그래서 외국인. 자, 다시 한번 Foreign, 퍼런 눈동자를 갖고 있는 외국의. 그리고 Foreign, 외국인. 자, Cook. 요리사 요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Cook 하니까는 국,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요리사가 요리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Cook. 자, 같이 해보죠? Cook. 다시 한번 Cook. 그래서 요리사, 요리하다. Cook. 자, Garbage. 자, 쓰레기란 뜻이에요. 자, 이거 담백갑이지? 어? 안에 내용물이 없는 단순한 담백갑이에요. 그럼 쓰레기잖아요. 그죠? 이거 담백갑이지?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같이 보죠? Garbage. 다시 한번 Garbage. 이건 담백갑이지? Garbage.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여기서 Garbage 할 때 R 발음 주의하셔서 Garbage. G로 끝나는 거죠. Garbage. 쓰레기. 자, Decide. 뒤에 있는 사이드의 좌석으로 결정하다, 결심하다. 그 다음에 Foreign. Foreign 눈동자를 가진 외국의 사람이죠. 그래서 외국의 Foreign. Foreigner 하면은 외국인. 자, Cook. 자, 요리, 국을 갖다 요리하다 또는 요리사. Garbage. 이거 담백갑이지? 쓰레기란 뜻이죠. 자, Decide. Decide. 뒤에 있는 면에 있는, 뒤사이드에 있는 좌석으로 결정했었죠? 결심하다, 결정하다. Decide. Foreign. 눈이 Foreign. 외국의 Foreigner. 외국인. 그 다음에 Cook. 자, Cook. 어떤 국을, 미역국인의 걸 요리사가 요리했어요. 요리사. 요리하다. Garbage. 담백갑이지? 쓰레기 줍는 거였죠? 쓰레기.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되죠? 고맙습니다.